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잔치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제가 성경을 천천히 봉독해 드릴 때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니라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 백보자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심판을 받을 일이 옵니다 그럴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불못에 던져오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모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또 특별히 이 복음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은혜 받고 사는 축복을 받고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터넷 복음 방송을 도하여 하나님 세계의 방방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은 천국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지옥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꼭 한 군데만 보고서 이것이다 결국 결론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이렇게 발췌해서 그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에 모두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듭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백보자 심판인데 백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백이라고 하는 것보다 신보자라고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꼭 백보자 그러면 경각심을 갖고 듣고 신보자 그러면 은혜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흰보자 심판이나 백보자 심판은 같은 얘기인데 그 백보자 그 위에 안지신이가 가라사대 이런 말이 나오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뭐라고 그럴까 행적을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고 이 사람은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그런 행적들이 우리의 행적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심판 그런데 심판을 꼭 받아야 되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극류를 베푸시는 분인데 우리가 무슨 잘못했던 걸 심판을 받으리니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행위를 따라서 책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생명과 음부로 사망과 음부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버려두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으니 그랬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대법 법원에 가서도 심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변호인들이 검사 이런 사람들이 서로 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대로 그냥 그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거기서 자꾸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다는 등 증인을 세우는 등 그런데 그게 세상 심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개시록 11장 18절에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 주의 이름을 경애하는 자들을 상 주시며 주의 이름을 경애한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 그런데 교회도 이런 경애하는 심이 자꾸만 경애심이 없어졌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더 나아가서는 안수십사나 서립사고 다 경애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 오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을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벌 주신다 망하게 하는 사람은 벌 주시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을 상 주신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한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개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지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시인해 준다고 했습니다 변호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은 내가 보증하는데 그 사람은 이런 이런 행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해 준다고 그랬어요 누가 내 아버지 앞에 시인하리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3장 2장을 쭉 읽어보면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그 일곱 개들에게 하시는 말씀 끝에 가서 꼭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올바른 걸 듣지 못하고 잘못된 것만 비진리를 자꾸 듣고서 비진리가 진리인 줄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시아의 일곱 개들을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성령이 하시는 사람의 말 그렇지 않으면 철학적 문학적 그런 세상 것으로 해서 듣는 눈은 처음에 듣기는 참 못 들어오고 은혜가 돼요 그런데 금방 시간이 지나면 금방 교회 문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다 그러면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은 성령이 충만해라 은혜를 받을 자다 은혜 받은 자는 성령이 충만하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을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옛날 얘기지 지금 시대가 언제시는데 성령을 얘기하냐고 No.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초대교회다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또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쓴 교회들이 초대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들이 부응이 되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부응이 안 돼 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가 부응이 되게 되어 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단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조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무슨 단체가 얼마나 와요 무슨 단체도 많고 무슨 기독교 계통의 조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직들이 모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요다 그걸 들어야 된다 흰옷을 입고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흰옷을 입었다 만나를 주었다 흰 돌을 줄 터인데 생명층에 그 사람의 행정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데는 허락망탕하게 들릴 것 같지만 생명층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적게 했든 크게 했든 생명층에 기록되어 있는 그 행적을 보고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은다고 그래요 각 사람의 이 사람 저 사람 공동체가 있지만 그 각 사람 거기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범하게 들으면 뭐 그런 소리 같은데 자세하게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었지요다 성령께서 가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내 흉부를 찌르고 내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역사는 성령이 충만한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신다 로마서 14장 12절에도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짓고는 뭐예요 직접 내가 한 걸 올린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다 가하고 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고린도 후소 5장 10절에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은 앞에 드러날 텐데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선한 일을 한 대로 갚아주신다 선악과 선한 일은 선한 일 악한 일은 악한 일 그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럽니다 백보자 심판이다 그럽니다 10편 62편 12절에도 주의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불못 제시록 20장 6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로를 다리라 우리가 왕이다 왕로를 산다는 건데 성경에 보면 그런 왕노릇이 아니라 영적으로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라 여기 오늘 20장 15절에 나오는 불못에 던져오리라 하는데 그 불못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42절 52절에 보니까 곧 둘째 사망은 불못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불못 불못은 뭐예요 불이 막 일어나는 그런 뜨거운 곳 거기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제시록 20장 15절에 마태복음 13장 42절 50절에 풀문불에 던져오리니 풀문불 아세요? 그 대장간에 가면 풀문불 막 쉬이이이이이 그 불이 그 온도가 얼마나 높은 온도인데 그런데 그런 걸 상징적으로 풀문불에 던져오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운다고 그랬어요 우는 게 아니라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왜? 아이고 잘할 걸 그랬다 아이고 정말 내가 그때 그런 생각 안 하고 정말 바로 설 걸 그랬다 그때는 이미 틀린 거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260장 찬송인데 260장 그 찬송의 주제는 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찬송가 200장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또 더 나아가서는 눈물을 흘리며 씹는 자는 뭘 거두느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한 게 뭡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입니까?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알지만 10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5만 원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골라서 그런 데만 가서 찾아다 앉아있다 그러면 심판을 받을 때 어떠니 너는 내가 심판하는데 너는 그런 곳에만 있었지 않냐 그런데 간지고 꾀에 빠지고 그랬으니까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를 갈미 쓰리라 그랬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명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이제 심고 거두는 원리를 잘 배워야 돼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망령떼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심지도 않고 내가 손을 심고 내가 뭐 교회에 충성하는 거 그런 거 다 심는 거죠 그 심는 거를 자연스럽게 심고 나면은 결론은 정명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 찬송가 260장을 많이 불렀어요 가사의 의미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자 심고 거두는 원리 성경의 원칙적인 원리를 알지인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못 받겠느냐 오늘 14절에 사망과 응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불못은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너 가봤냐? 목사님 천국과 지옥을 가봤어요 그래요 그렇게 어떻게 자신 있게 하냐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을 해요 성경도 잘못된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철학적인 얘기래요 성경도 사람이 받았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있을 것이 아직 있다 그러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왜? 교회를 다니다가 들은 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듣고 철학자가 하는 소리를 듣고 또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개의 교회에다 하는 말씀이 나는 아주 은혜가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실족했을지라도 다시 깨닫게 되고 영성이 살아나서 바로 서서 무릎을 꿇게 되고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날 이 시대가 기도가 자꾸만 적어지는 허긴 합니다 기도를 허긴 하는데 옛날처럼 기도를 오랜 시간 그렇지 않으면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화를 당하고 그랬는데도 창문을 예수살렘 쪽으로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기도를 들어줬다고 누가 보고 15장, 18장에도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과부가 자꾸만 두드리니까 거기 분명히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 과부의 부르짖는 간구 기도를 들어줬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랜 마시오 그런 식이 아니라 이 기도를 안 들어주면 나는 죽습니다 이 기도를 안 들어주면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 무응답, 무응답이 응답이다 그런 말이에요 안 된다고 실망과 낭망하지 마세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응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면 뭐 어려울 거 없죠 그냥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중지하지 말고 계속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응답될 때까지 그 어떤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자기는 기도책이 있는데 일생 동안 그 기도책을 했는데 막 몇 권이 됐는데 기도책이 그런데 기도책에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암흑의 암흑의 권사가 지금 사망 헤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런데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온 교인들에게 주보에 실려 가지고 전부 기도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가 말을 하게 되고 막 입가에 웃음이 뚫고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 온 교인들이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즉시 응답하는 것도 있고 늦게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응답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응답 받지 말자 그게 아니라 응답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한번 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하고 축복합니다 백보자 위에서 심판을 분명한 성경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보호하려 심고 거두는 원리를 알진데 성경의 진리가 심고 거두는 거예요 바로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 같으면 나는 장장 어떤 목사님 설교가 그래요 나는 택함 받은 걸 내가 느끼고 그러면 나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물론 그때 목사님을 누가 죽게 됐다 그러면 그러면 밟아도 치겠지만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나는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나 생명을 내놔라 그러면 내놓겠다 그래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 순간적으로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진짜 간절한 기도구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을 알려주는 책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바르게 하기도 하고 교훈하고 책망도 안다 그러면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아멘 하고 책망할 때도 아멘 교훈 유익할 때도 아멘 좋다고 아멘이고 나쁘다고 노면이 아닌 다 아멘 아멘으로 하다 받고 그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책 보좌 심판이라는 말은 하얀 그 백 보좌 앞에 영적으로 거기서 내가 행한 대로 기록한 대로 보시고 그때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는 잘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올바른 진리를 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 모실 때는 너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받을 때 정말 너는 잘했다 적은 일 했지만 잘했다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으로 신화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다 없게 살아야지 하나님 백성이 아버지 세상 사람 같이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미혹당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지만 우리는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터넷 보건방송을 세계에 방방곡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은혜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일만 바라게 해 주시옵소서 법보자 심판에 갔을 때 정말 행안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 행암이 올바르게 해 주시고 행암이 진리로 행암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